여러분이 직접 영상을 찍는 만큼 장소가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장소 선택권을 걸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선택을 해야 돼. 높은 퀄리티의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능력 또한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동체 시력 배틀 주먹이 운다. 각자 양 속에 한 글자씩 써서 상대방에게 잼을 날려서 주먹을 보여주면 되는데요. 상대팀의 주먹에 무슨 단어가 쓰여 있는지 맞히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기다 글씨를 써서. 호락이다. 되게 잘 안 보여. 선수들 준비할게요. 거울 대결인데 이거 데칼코마니 특집. 간다. 원투로 가? 네. 빨리 가야 돼. 그 대신에. 어휴 빨리 가야 돼. 어휴 빨리 가야 돼. 뭐야. 어휴 왜? 어휴 왜? 어휴 왜? 뭐야? 전혀 보이는데? 어휴 flavour. 이거 내 otra인데. 이거 해도 되어있어? 어? 봤어? 이거 봤는데? 어떻게 봤지? 이게 봤는데? 어휴. 여기 tienen 돼. 어? 두 개는 음으로 되어있는데? 우와.. 우와 눈 좋다 어떻게 맞췄지? 1.5야! 내가 졌네 내가 1.2, 1.0이거든요 오? 그렇게 한다고? 우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근데 옷을 잘 입었다 형! 눈이 너무 아파요 옷 때문에! 어우 시기다! 옷만 봐도 나도 앞으로 형광색으로 입고 올 거야 안 보여! 1도 안 보여! 잠깐만! 그만 보여줘 이제! 야간은 잘 보이지 않아? 3번 더 보이셨어! 왜 이렇게 계속 하세요 혼자? 재밌네 이거! 재밌어! 완전 다 보여줘? 미.. 미.. 미련? 마련? 야 나 이 정도 보여줘! 너도 보이지 마! 너도 보이지 마! 너무 빨라! 어? 너무 빨라! 어? 아 그건 보여준 거잖아! 이러면서 보여준 거잖아! 아니야! 아 저 멈추는 게 아니야! 자 왼쪽 1초 갑니다 아 왼쪽 2초 2초? 오케이 너무 빨라! 아이! 너무 빨라! 아이! 우려 감독님도 봤다! 우려 감독님도 봤다! 아 알겠어! 우려 감독님도 있잖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우리가 왜 거울이겠어? 자! 아 한 번 보여주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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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선택이 기가 막히다! 자 선호 선택! 이야! 선호 봐야 돼? 1! 1! 1!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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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여줘야! 아! 정말 진짜 보여줘야! 차도야 나 옆구리가 왔어야 돼! 차도야 나 옆구리가 왔어야 돼! 만질 수가 없어! 웃겨서 옆구리가 너무 못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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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알바가 영수한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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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안 보이나봐! 백민이 받고! 제 3위 눈에 갖다가 됐어! 시작!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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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어찌 우리나라! 왜 뒤로 돌아와? 야, 왜 뒤로 돌아와? 야! 생ngeg이용이야! 괜히 정민이형이 아니네.. 와 이거 그냥 뭐가 하나가 B야. 하나가 B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좀 빨라졌네. 조리 대박이네. 형 이러다 해 지겠다 했었다가. 우리 앉아있죠? 다음 거 하나 정렬하고 한 번만 내. 아 이거 안 보이네 진짜. 이러면 안 보이네. 정답. B몽. 정답. 누가 맞췄어? 누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야 하지도 못하고. 승리한 딘딘 감독 팀에게는 두 가지 촬영 장소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제작진이 사전 답사를 통해 섭외해 준 설경이 멋진 지정 장소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최고의 설경을 자랑하는 바람산 정상입니다. 내 이름이 나온 거 같아. 우와 여기 너무 예쁘다. 근데 나 여기 가보고 싶다. 거기 가야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장소로. 여러분이 직접 멋진 설경을 찾아야 합니다. 이동 수단이 있어요? 바람산 정상까지? 바람산을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나쁘지 않을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눈을 보러 가는 거면. 아니야 아니야. 어줍지 않게 다른 데 가는 거보다. 내가 봤을 땐 지금 눈 별로 없어. 이게 좀 다르다. 뭐가? 배우들은 작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힘들어도 멋진 작품이 나와야 된다고. 감독이 그걸 싫어하고 있어. 나는 좀 싸게 싸게 편하게 찍자고. 아니 거기까지 올라? 감독님 작품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산이 너무 힘들 거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감독님 결정에 이제 우린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따를게요. 와 현실판 겨울왕국?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보자. 오르몬 수밖에 될 거 같아. 연결 연결 튀어 빨리. 연결 연결 튀어 빨리. 정상. 표정 봐. 그러면 라비 감독팀은 자유 장소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대관령까지 지금 한 50km 넘어. 아니면. 야 거기 누구 있어? 거기 휴게소치. 왜 이렇게 하고 산 길이 있어. 흉사코스 가. 다만. 가 뭐해. 거기가 싸관차가 있어. 여기 싸관차가 먹었어? 우리는 진짜 연기로 송구할 거라 이런 장비들이 별로 필요 없는데. 이것도 인서트로 하나 찍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카메라의 시점에 인물 하나. 그 사람은 안 보여. 먼저 가 이걸 하고 버리고 가는 걸 한 명에 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두 명. 하나는 카메라 찍자. 하나는 또. 이렇게 해가 버리지. 푸가. 아무 이런 식으로. 우리. 뭐? 하늘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늘이. 하늘이. crashes. 자요 그 다음 날. 힐이. 하늘이. 하늘이. iembre jeu. 한글자막 by 한효정